무릎으로 올려둔 안녕하세요 트렌디 타미입니다 아 이거 어떡해 이거 두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요? 자 우리 타미씨에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채팅창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저희 다음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 잘 부탁드릴게요 검색 검색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? 몸에 문신이 있나봐요 네? 혹시 뭐 보신 분인가요? 제가 문신이 있어 보이나봐요 사실 여기에 안돼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안했습니다 문신 약간 목에 머리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들켰나? 아닙니다 아 확실히 농구를 보신 분이 계신가 보네요 계세요? 아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또 돌겠습니다 돌겠습니다 또 다른 데도 돌 수 있습니다 일찍이세요 라고 물어보네요 누가요? 제가 일찍 만나요? 아닙니다 어우 진짜 팔 아퍼 학교 생활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개근하셨나요 혹시? 네? 개근하셨나요? 개근상 몸이 약했어 몸이 약하면 개근을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몸이 아퍼 아 진짜 아파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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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sanit